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 공지 하나 해드리려고 방송 켰는데요. 셀트리온 삼행제 방송을 이제는 따로 지금 현재 재생 목록이 있는데 그쪽에 따로 이제 정리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 삼행제 방송 따라하기에는 바이오 관련 시향도 그렇구요 마감 방송에서 같이 언급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의 주식시향 목록에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이제 셀트리온 삼행제 목록에서 보시지 마시구요. 오늘의 주식시향 목록에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이제 그쪽에다가 업로드는 하지 않을 겁니다. 방송은 오늘의 주식시향에서 언급할 테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